안녕하십니까 대한팔씨름연맹 이사 마동석입니다. 우리 백성열 선수 영화 챔피언 때 저의 코치도 해주었고 요새 백성열의 팔씨름스쿨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요새 촬영이 좀 많이 바빠서 훈련을 못하고 있는데 곧 성열이와 또 훈련을 하러 갈 겁니다. 여러분들 많이 백성열 선수 응원해주시고 백성열의 팔씨름스쿨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한팔씨름연맹 화이팅! 백성열 화이팅! 백성연맹 화이팅!